주가는 일주일 내내 떨어져서 2019년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을 기록할 태세이고 현재 대부분 회사의 주가는 3월 초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분위기가 별로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주식을 소개하고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곳이지 주가를 예측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쉽게 돈을 벌지 영상 한 편 만드는데 주말에도 15시간씩 써가면서 염점노예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그로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힘들게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니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시면 그만이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더 좋은 회사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 육아에 회사일에 주식투자에 영상 제작까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생활을 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부쩍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귀한 시간을 본인 삶에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시길 바랍니다. 돈을 잃는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개미가 주식투자를 시작한다는 자체가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확률이 겨우 30%밖에 안 되는 금융상품에 베팅한다는 것입니다. 기나긴 하락장이 오면 자칭 주식 고수들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쇼팅을 하면 되지만 쇼팅이라는 건 그런 성향을 조금 타고나야 하기 때문에 경제는 플러스가 되는 게 좋은 거라고 교육받고 자란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이나 올 초처럼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찍는 암우 주식이 많게는 몇 배씩의 수익을 가져다 주던 꿀 빨던 시절은 지났고 자본금이 클 경우 1년에 10% 이상만 벌어도 부러움을 사고 손해만 안 봐도 선방하는 시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히 주가 변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은 그 인건비 생각하면 10%도 번 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더 이득인 셈입니다. 하락장 중에 가장 별로인 게 반등할 듯 말듯 낚시지를 계속하면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상황인데 특히 코모디티 트레이딩이라는 원유, 구리, 옥수수 등의 원자재나 곡물을 거래하는 시장은 특히 이런 패턴이 일상적입니다. 석유 주식은 파는 제품 가격이 원유라는 선물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과는 성향이 다릅니다. 그 중에 원유라는 건 세계 정치, 환경, 전쟁, 무역, 금융 등 세상 모든 뉴스에 반응을 하고 특히 오펙플러스라는 카르텔에 의해서 공급이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섹터입니다. 원유 섹터가 얼마나 무서운 섹터인지는 최근 몇 달간 WTI 차트만 보셔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보름 동안 유가가 10불 이상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금값 예측은 유가 예측보다 10배는 더 어렵고 미국 천연가스 가격 역시 유가보다 예측이 힘듭니다. 최근 7월 30일에 74불에서 20일 만에 61불로 거의 13불이나 급락한 유가에 대한 이유로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를 꼽지만 가장 큰 이유는 델타 변이와 테이퍼링을 꼽습니다. 1. 델타 변이 가장 큰 타격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 2위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예측이 축소된 것입니다. 거기에 아시아의 백신 보급률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월등히 떨어지고 새로운 도시 봉쇄로 인해 3분기에 아시아의 석유 수요 예상량이 하루 30만 배럴이 줄어든 총 12.9밀리언 배럴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인도가 전략적 비축류에서 국영 정유사에 석유를 판매하기로 한 놀라운 결정으로 인해 유가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2. 테이퍼링 미국이 올해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산업 전반에 대한 일시적인 경제 냉각 우려로 석유 수요가 미궁에 빠지면서 유가가 내려갔습니다. 거기다 테이퍼링 소식과 함께 미국 달러가 강세로 돌아사면서 유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언제적 델타 변이와 테이퍼링 떡밥입니까? 델타 변이 같은 경우 사실 심플합니다. 본인이 델타 변이로 인해 인류가 망할 거라 생각된다면 주식뿐 아니라 집도 팔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델타 변이나 그 뒤에 람다 변이 등 각종 변이를 과소평가하면서 투자 실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객관적인 자료만 보면 접종 완료율이 60%가 넘은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 수가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인구의 50% 이상이 접종을 마친 미국 역시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특히 남부 지역은 병상이 모자랄 정도로 입원 환자가 늘었지만 입원 환자의 97에서 99%가 백신 미접종자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이들 홍역주사도 안 맞히는 곳이 많을 정도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인구가 많아서 사망자도 같이 증가할 예정이지만 본인들의 자유의지 때문이지 백신이 무용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면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한 영국은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입원자 수는 많이 줄어서 관리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지 못해서 확진자는 폭증할지언정 중증 환자 비율은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증만 어느 정도 관리해도 이제 코로나는 백신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겨울이 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는 있으나 앞으로 부스터샷도 접종하고 현재 개발 중인 더 나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효과가 좋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어차피 경제가 망해서 죽나 코로나로 죽나 이판사판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나 의학적인 부분은 변수가 많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미국 경제를 완충하기 위해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의 자산을 사들여 상품을 부양해 왔습니다. 테이퍼링을 하면 월간 채권 매입이 잠재적으로 철회되고 달러가 상승하게 됩니다. 석유나 금처럼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대부분의 원자재는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건 단순히 가격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가치가 변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는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까운 비례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석유 수요도 따라오는 거라 테이퍼링이 석유 주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금리를 가장 많이 인상했던 2018년의 유가는 오히려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석유 기업뿐 아니라 섹터에 상관없이 부채가 많은 기업은 주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이 크게 와서 재무 상태가 좋은 석유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굳이 부채가 많은 옥시나 VET 등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지표가 강화된 가운데 연준이 자산매입 축소를 어떤 식으로 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파월 의장이 다음 주 26일에서 28일 예정된 연례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태도지수는 201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한다면 테이퍼링을 실행할 수가 없고 테이퍼링을 실행한다면 델타 변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유가가 내리는 원인으로 지목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재 3조 달러 이상의 패키지가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중간 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테이퍼링을 이렇게 일찍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둘 다 큰 문제이고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미디어가 이 두 가지 떡밥을 너무 우려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간에 전해드렸듯이 바이든은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을 더 빨리 늘릴 것을 요청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오펙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일주일 만에 오펙은 매우 다른 경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오펙은 힘들게 올려놓았던 유가를 다시 60불 밑으로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예정된 점진적인 공급 증가를 일시적으로 미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펙과 그 동맹국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유가가 하락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사우디가 일방적으로 100만 배럴을 깜짝 감산하면서 석유 랠리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미연방 토지에 대한 원유 및 가스 시추 목적 임대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모라토리움은 석유 시추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여름 전에 나와야 할 검토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으면서 연방법원은 최근 모라토리움 중지를 판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주 미국 석유협회 및 기타 업계 기관들은 석유와 가스 시추 목적 임대의 연구적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미 내무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는 반대하면서도 연방 토지 임대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오펙 플러스의 증산을 구걸한 데 이어 연방 시추 임대 금지도 흐지부지 풀릴 가능성이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번 조정에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을 배신하는 주식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식 시장의 영원한 재료는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 주가는 가치 투자 때문에 흘러가지 않고 그냥 세력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식 시장 자체가 애초에 세력이 자본과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개미돈을 쉽게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세력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흐름을 탄다면 최고의 주식 규제가 되겠지만 알고리즘도 하기 힘든 일을 일반인이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일반 개미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시장에서 가능한 논리적으로 대처하면서 가치 투자를 해야 하고 그 논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존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거나 바닥을 잡을 욕심이라면 애초에 주식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유가 60불의 의미 현재 유가가 61불입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주가가 조정을 쳐맞는 중이지만 사실 유가 60불은 석유기업 입장에서는 판타스틱한 가격입니다. 유가가 100불 이상을 몇 년간 유지한 후 2014년 겨울 사우디 치킨게임과 함께 급락한 이유로 올해까지 유가가 60불 위에 있은 기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력 향상과 허리띠 졸라매기로 생산 단가를 눈부시게 줄였기 때문에 유가가 60불만 유지해도 엄청난 FCF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몇 년째 하락하던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4불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가와 달리 델타 변이와 테이퍼링의 아란 곳 없이 한여름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이고요. 대부분의 회사는 유가 50불과 천연가스 가격 2.7불 이상에서는 나쁘지 않은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회사 AR은 올해 거의 90% 넘는 생산량이 천연가스 2.7불 근처에 해칭되어 있고 OBB가 부채 상환 목표를 처음 잡을 때 사용한 제품 가격 기준이 유가 50불, 천연가스 2.7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올해 유가 40불 중후반과 천연가스 2불 중반에 대부분 대량 해칭했다는 뜻은 방어적으로 했거나 유가 예상을 낮게 한 것도 있지만 그 정도 가격이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에서 기업들의 평균 원유 판매 가격이 유가 64불 정도를 기록하면서 대부분 낮은 가격에 해칭되어 있던 회사들이 엄청난 해칭 손실을 기록하면서 주가도 타격을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 해칭 손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PVAC 예를 들어 PVAC는 천연가스 생산이 겨우 7%로 대부분 오일 생산량이 해칭되어 있는데 3분기 해칭 상황을 보시면 가장 많은 양이 양방향 칼라스로 해칭되어 있는데 실링이 59.21불이고 나머지는 59.95불에 스왑되어 있습니다. 거의 현재 유가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최근 기존 이글퍼드 유전 근처에 론스타 자산 인수로 인해서 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으나 올초 주니퍼의 투자 이후 레버리지 비율이 업계 내 최상위에 속할 정도로 재무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며칠 전 합병과 함께 은행에서 대출 금액 한도도 400밀리언에서 600밀리언 달러로 상향 조정 받으면서 최근 유가 조정에서도 비교적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번 볼트온 자산 인수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현재 SD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석유 주식입니다. OVB 2분기 실적 발표 때 부채도 예상보다 일찍 줄였고 배당이 50%나 올랐으면서도 해칭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까였는데 3분기 해칭 상황을 보면 실링 53.92불인 세방향 칼라스에 가장 많은데 유가가 70불일 경우 해칭 손실이 224밀리언 달러였으나 유가가 60불일 때는 해칭 손실이 106밀리언 달러로 반 이상 줄어듭니다. 물론 해칭에 상관없이 유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어차피 대부분 회사가 올 하반기에 낮은 실링 가격에 해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유가가 60불대로 떨어진다고 그만큼 더 타격이 큰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OVB의 경우 부채 목표를 1년 빨리 달성하고도 계속해서 2023년까지 부채를 급격히 줄이면서 배당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일한 약점이었던 부채 문제가 사라지는 중입니다. 며칠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OVB에 대해 회사가 부채 감소를 가속화해 장래가 밝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석유 섹터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으로 오빈티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옥시덴터를 산 것으로 소개해드렸던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2분기에 옥시를 다 정리하면서 오빈티브 주식을 새로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화제인데 버리의 OVB 평당가는 26.79불로 현재 주가보다 높게 물려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테슬라와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 펀드를 푸드옵션으로 저격하면서 엄청나게 쇼팅하고 있는 버리는 평소에 석유 섹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투자자라서 이번 OVB 구매가 흥미를 끕니다. 저도 최근에 OVB를 다시 급격히 늘려서 현재 세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석유 주식입니다. LPI 제가 현재 네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석유 주식입니다. 원래는 이번 두 정당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늘리려고 했었는데 최근 거래량도 적고 대량 판매 오더가 며칠 이어져서 하방 스페이스가 더 열려있는 것 같아서 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2분기에 해칭 세팅을 조금 보면서 WTI 해칭 스왑 가격과 양방향 칼라스 실링 가격이 69불과 67불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양은 브랜트 유가 51불에 스왑되어 있기는 합니다. 현재 정고점에서 가장 많이 추락한 주식으로 재무표는 2025년까지 부채 상환 기간이 없어서 여유가 있고 내년 말에 부채 레버리지를 1.5배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VET랑 목표치와 시기가 비슷합니다. sbow 저번에 소개했듯이 리퀴즈 함량이 풍부하고 깔 게 없을 정도로 괜찮은 천연가스 주식입니다. 이번에 조정이 크게 와서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2분기 끝나고 레버리지 비율이 1.93배였는데 내년 말까지 부채 레버리지를 1배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재무 상태도 좋고 현재 해칭은 오일은 79%, 천연가스는 66% 해칭되어 있습니다. 리퀴즈가 풍부하기는 하지만 천연가스 회사이고 천연가스 해칭의 대부분은 실링이 2.81불에 되어 있고 수압은 3.51불에 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34%가 해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며칠 전 이글퍼드 자산을 약 33밀리언 달러의 전량 주식 거래로 샀습니다. 이번 자산도 39%가 리퀴즈일 정도로 함량이 좋고 본인의 이글퍼드 가스 자산 위치의 면적을 확장하는 거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1.5밀리언 개의 주식으로 거래한 만큼 하루 생산량은 1580BOE 늘어나지만 주가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주식으로 자산을 인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으나 이번 인수 계약은 주당 22불 정도이고 현재 주가는 16.15불입니다. SD 원래도 가장 많이 들고 있었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비비와 옥시에서 로테이션하면서 압도적으로 늘어났는데 최근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현재 석유 주식 중에 거의 40% 비중을 들고 있을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시총이 겨우 312.4밀리언 달러인 회사가 8월 6일 기준으로 들고 있는 현금만 104.9밀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당장 주가가 12불이 돼도 놀랍지는 않겠지만 현재 섹터 분위기를 고려하면 주가 10불을 넘을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미친 재무상태와 밸류에이션 그리고 FCF 능력이라서 장기 투자도 나빠 보이진 않지만 워낙 작은 회사라 변동성도 클 것으로 예상돼서 본인 목표가에 도달하면 분할로 매도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식은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꺾일 때까지 들고 있는 편입니다. 상승 트렌드가 꺾인다면 어느 정도는 분할 매수에서 앞에서 소개한 4개 주식을 먼저 매수할 생각입니다. 섹터 분위기를 거스르면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현재 25밀리언 달러로 자사주 매입 중이라 하방이 크게 열려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현재 85살인 기업 사냥꾼인 대주주 칼 아이컨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마지막 매직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조정이 오기 전에 미리 알거나 아니면 바닥이라도 알면 좋겠지만 큰형님들과 같이 파도를 탈 수 없는 개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산 투자와 분할 매매밖에 없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오일 섹터에 특별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구글, 어도비, 도큐사인 등의 IT를 비롯한 다른 섹터 주식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항상 중요합니다. 가끔 일주일에 5번 사고 분할 매수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적금식 분할 매수가 아니라면 주가의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향후 10년 동안 석유와 가스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관계자가 좋아할 만한 유가는 65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펙플러스도 시위를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고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미국, 중국, 인도도 만족해할 만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생산자에게는 축복받은 가격이기도 하고요. 연준이 경제를 냉각시키기 위해 움직이면서 달러가 상당한 강세로 돌아섰고 시장이 중국에서 나오는 수요 감소 위협으로 인해 휘청거리면서 경기 침체를 더욱 부추겼고 원유 등 원자재에 대한 매력이 약해지면서 상반기 유가 랠리는 7월 이후 탄력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오펙플러스는 점진적인 공급 회복을 추진하면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요는 앞으로 좌충우돌하면서 계속 회복될 것이며 석유 시장은 여전히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석유 재고는 이제 지난 5년 이상으로 봐도 최저 수준입니다. 델타 변이 뉴스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글로벌 원유 재고가 이미 낮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석유 생산자들의 생산량 회복은 굉장히 더디고 미온적입니다. 천연가스 역시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유럽과 아시아의 수출 물량을 이미 계약한 후 미국 본토의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크기는 하지만 델타 변이라는 부정적인 소식으로 뒤엎은 뉴스가 어떤 새로운 굿뉴스로 수요 회복 분위기로 전환된다면 치명적인 석유 재고 감소 소식이 전면부로 대두될 것이고 석유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수요 공급 원칙을 떠나서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듯이 큰형님들이 돈 냄새가 나는 곳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인류의 힘으로 걷잡을 수 없게 돼서 펀더멘탈이 무너진다면 쥐지쳐야 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시황은 절대 논리로 설명되지도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조정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개미 죽이기이고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도 서브타임 몰기지 사태를 펀더멘탈로 예측은 했지만 실제 언제가 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쇼팅을 해서 자칫하면 빅쇼트가 오기 전에 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황 타이밍 맞추기는 힘들고 아무도 여러분 투자에 대해 대신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듯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섹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빅리스크를 테이크해야 하는 곳이라 깜냥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본인 욕심에 힘들게 어려운 길을 가실 필요는 없고 QQQ 같은 것 사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최고입니다. 주식을 하다가 쫄리면 매도하면 됩니다. 자신도 없는 종목을 계속 들고 가실 필요가 있나요? 쫄리는데도 계속 홀딩하고 있다면 단지 행운을 바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산 순간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돈 벌려고 주식을 시작한 거라면 그 선택은 이미 망한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끝에 댓글로 더 감사합니다. 근데 누굴mind 보RIDEN